4월 21일 부활 제2주간 금요일 입당송 주님, 주님은 당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저희를 속량하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한나라를 이루고 사제가 되게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본 기도 하느님, 성실한 사람들의 희망과 빛이시오니 간절히 비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막가진 기도와 찬미의 제사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물러나왔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최고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테오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 4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알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집 저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민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알렐루야 복음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유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식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사무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 약칭 오병 이어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종종 빵 일곱 개의 기적인 칠병 이어 라고도 하죠. 그 기적과 종종 비교가 됩니다. 오병 이어는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빵 일곱 개의 기적은 마테오와 마루코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 이어는 하루 동안 일어난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면 빵 일곱 개의 기적은 사흘 동안 그를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열두지파를 또 상징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오병 이어의 광주리와 빵 일곱 개의 기적의 광주리에 쓰인 그리스어 단어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개의 빵의 기적은 조금 더 큰 광주리로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예수님의 큰 기적을 또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기적이 차이가 있을지인데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구약성서의 만나의 기적을 예수님 시대에도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에지프를 떠나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 광야에서 헤맬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 그들의 부족한 영혼의 허기지도 채워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즉 사람이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또 오늘 이 기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면여하고 영혼의 또한 충만음을 이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또한 사도행전의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부께서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육신의 굶주림에서 해방된 이가 또한 영혼의 굶주림에서 해방되었다라고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장정만도 5천명 가량 되었다. 즉 사도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또한 영적인 굶주림에서 해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육신의 허기를 면해 주셨고 또한 더불어 그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영혼의 허기도 면하게 되었음을 오늘 이 기적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 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내가 내가 충만히 배부름을 느꼈다면 또한 허기진 이들에 대해서 그 충만함을 나누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5병 2열을 비롯해서 방 7개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죠. 너희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느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가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또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되지만 다른 이웃들과 나누게 되면 그 충만함이 더 크게 되겠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부자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하나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행태든 사람은 나의 것을 주고 또 타인에게서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특히 이 부활시기에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죽음에 대한 해방을 맞았으니 이 이상의 충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충만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또 우리의 자선 안에서 우리의 미소 안에서 그러한 행복을 두루 펼치시는 그런 또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성체 앞에 모여와서 청성되이 주 예수를 찬미하세 우리 예수 사랑으로 하느님 하시니 형제들아 진심으로 경배하세 우리들은 우리들은 위약하오 빛나니라 주님 말씀 영원토록 따라가세 예수 진심으로 예수 진심으로 확신하게 바랬으니 바랬으니 그 말씀을 못해 믿어 사랑하세 영성체송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매일미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